1, 2, 3! 캣쳐아이, 캣쳐야몬! 안녕하세요! 케이브라입니다 희해! 유진! 까레입니다! 저희가 가방을 공개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희해씨 먼저 공개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주 작은 가방을 들고 다닙니다 오! 이 가방은 오늘 가방인데요 무슨 가방인가요? 여기는 에어팟의 가방입니다 사실 뚜껑이 위에도 있었는데 잃어버렸지? 아니 잃어버린 게 아니라 딱 깨려고 꺼냈는데 없어진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? 잃어버렸습니다 첫 번째, 향수 오케이, 저는 쓰는 향수입니다 어, 희해다! 그쵸? 희해! 희해다! 희해 저도 향수 언니는 뿌리겠습니다 아, 지금 희해 형이 너무 강해서 희해 들마 어, 냄새 좋다 예진아 언니 응, 예진아랑 똑같대 진짜? 네 뭘 몰랐지 네 오케이 저도 향수 가 있습니다 자 어 좀 큰데요 너무 큰데요? 근데 챙기는 거 많아서 저도 향수 향수 있어요 어, 향수 있어요? 야, 너 몸보다 큰 거 같은데 오! 똑같다, 헤어미스트 맞아요! 나도 있어요 이거 헤어미스트에요 캔스도 많이 쓰는데 요즘 헤어미스트 너무 좋아서 많이 써요 오오! 오오! 오오오오!!! 각은 필수죠 필수 그렇죠 commg, 밥 먹고 각을 바로 해야 되니까 각을 챙겨 왔습니다 저는 중간에 당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압과 와우 그리고 피해가 준건데 해바라기 씨 왜 이렇게 더럽냐고 네 해바라기 씨 이렇게 사실 어제 진짜 많이 챙겼는데 다 먹고 오늘은 이거 두 개밖에 안 남았네요 짠 오 이거 깨먹어 혼약제리랑 진짜 더 먹는 거 많이 챙겨요? 제 맘이다 귤 진짜 좋아 귤 진짜 좋아요 그래서 귤이랑 먹는 위도 이거 멤버들이 추천해 주셨으니까 그때부터 제가 너무 좋아서 항상 많이 먹어요 일단 이거 먹어도 돼? 응 읽어볼게요 영어 공부하는 건가? 맞습니다 저의 휴닝바이 단어장입니다 이게 무슨 단어가 있냐면 제가 요즘 단어를 외우려고 약간 영어 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단어를 이용해서 아이고 저 이거 아 영광스럽게 열심히 연습하세요 어려운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연습해서 말을 잘 하겠습니다 저는 약간 이거 왜 컨셉 같지? 컨셉 같지? 컨셉 같지? 계속 들고 다니기는 해요 읽지는 않는데 맞아 이게 뭐냐면은 자기관리이론이라고 제가 좀 마음에 안전이 잘 안 생길 때나 주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가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읽으면은 아 그래 그렇지 다시 평화로워진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그걸 약간 좀 정리하는 노트이기도 하면서 또 멘트 정리하는 거 언니는 시간이 있으면 이거 계속 읽고 있어요 맞아 촬영 때도 연습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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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도 연습했는데요? 쉴 때 연습할 때 못 책 읽고 있어 아 저는 연습할 때 못 책 읽고 있어 아 저는 너무 많아 이게 이 때문에 이거 너무 커요 이거 연습법이에요 연습법이에요 제가 항상 연습법랑 사법이 많이 달라서 연습할 때 편한 옷을 챙겨 봐요 비니? 비니 제가 비니 많이 써요 촬영 끝나고 머리 다 흐르고 머리 매쓰 아 지저분해진다 이거 하나 하고 집에 가요 네 사탕 제가 좋아하는 사탕 제가 거의 매일 먹고 있을 텐데 새해 사탕 저는 압박 더러워 아니 스타킹 아니 저희가 힐이랑 그런 걸 자주 신으니까 발이 붓잖아요 붓기 때문에 제가 아 좀 더러워 보이네 압박 스타킹 네 중요해요 화장품 귀여워 이거 어차피 두 개밖에 안 남았는데 작은 거거든요 바로 공격 이거 신기하게 생겼죠 무게요 충전? 맞아요 보조배터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핸드크림 진짜 많이 쓴다 자주 쓰는 거 같아 조금 조금이야 이거 없다고 이거 없다고 이거 원래 제가 제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향이거든요 나 냄새 방해사가 아니라 아니 우리 웃지 말고 얘기해 렌즈가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게 저는 눈에 시력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네 꼭 필수품입니다 활동할 때나 평소에도 꼭 필요한 렌즈 짠 이거요 안경? 안경 안경인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아니 쓰는 게 여자애반이 화장 이쁘게 해주시니까 수빈 안되자 한 번만 봐 렌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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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써봐도 돼? 멋있다 너 이거는 저는 눈이 너무 좋은데 그 브루라이트? 안 좋아서 오 잘 어울린다 엄마가 써주셨어 오 좋다 나보다 잘 어울린다 이렇게 각자 다양한 느낌으로 이렇게 펼쳐봤는데 다른 멤버들은 뭘 가져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요 맨날 가방에 여기다가 꽂고 다니는 귀여워 이렇게 제 종아리의 붓기를 이렇게 좀 유지시켜줄 수 있는 귀엽죠 하늘 평소에 하늘